일단 쏘리는 저희 회사의 보배고요. 여자 크러쉬라고 할 수 있는 R&B 씬에서. 목소리가 트렌디예요. 게다가 옷도 너무 잘 익어서 요즘 패션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는 청량한 목소리의 사랑스러운 쏘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가수 쏘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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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색이 너무 좋아요, 진짜. 독특하고. 약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. 술은 안 마셨는데 왜 취한 기분이지. 약간 좀 되게 알달알달하네. 저한테는 좀 그래도 편하고. 조금은 소심하시고. 소심해. 조금 뭔가 소심하세요. 잘 삐지나요? 그걸 이제 말 안 하시죠. 티는 다 내고. 약간 눈치 주는 스타일이네. 사람 불편하게 하는 거야. 지금 지워내고 있는 거예요. 왜 소심하세요? 지금 약간 삐진 것 같은데. 지금 삐졌네. 약간 삐졌네. 그리고 또. 그리고 이제 믿음직스러우시죠. 아주. 믿음직스러워. 소심한데 믿음직스럽다? 편하고 조금 소심하시지만. 믿음직스럽다. 믿음직스러워. 이거 하나 예를 좀 얘기해 주세요. 이제 저의 음악에 있어서는. 언제든지. 오빠가. 말하시는 거를 바로 믿을 수 있죠. 아 그렇구나. 소시. 평소에 뭐. 단점이라든지. 뭐 이런 거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. 하는 거 있나요? 여기 좀 이제 많이 나오지. 많이는 없는데. 아무래도 조금. 굳이 집자면. 그래 그래. 저거 불안한데. 오빠가 이제. 저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. 대화를 하면은. 자꾸 안 끝나더라고요. 아. 길어. 한 얘기 또 하고. 길어. 계속 끝날 것 같은데. 이어지고. 알아요. 몇 시간 몇 시간. 계속. 두 시간. 두 시간. 계속 길어요. 길어요. 말을 길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. 두 시간 해놓고. 집에 가면서. 진짜 개꿍대 같다. 어떤 주제로. 왜냐면 소리가. 되게 솔직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. 싫으면 다 싫은 표시를 내요. 근데. 이제 하품을 하기 시작하는데. 소리가 이제 하품을 안 멈추더라고요. 아. 좀 숨겨가면 했는데. 이제 나중에 좀 많이 지나고는. 그냥 했죠. 아. 나중에는 이제. 너 적당히 좀 해라. 그 표. 그 신호를 주더라고요. 근데도 하셨어요. 아니 그게. 아니 그게 나왔으면 끝이야. 아니 그게. 아까 그 얘기 나와. 아니 그게. 아니 그게. 라떼. 나오기 시작하면. 라떼 나오면. 라떼. 이 사람 안 그러실 거예요? 술 마시면. 네. 저도 장담은 못 하겠어요. 진짜 정말 술 마시고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 얘기 한 얘기 또 하는 게 최악이에요. 아 그거 없네. 네. 하면 안 되는데. 모두의 즐거움. MBC Everyone